숙성 개방 게임 다른데? 이 마음인데? 도전 막 꿈 풀렸다. 준비 되셨죠? 안 된 것 같아요. 잘 올라가는데. 잘 된 것만 보여주지 마. 잘 된 것만. 주석. 안 올라가는데요. 부상 방지 캠페인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. 누가 훈련 받냐? 16개. 아, 형. 아, 진짜. 그 첫 번째, 그 두 번째, 그 세 번째, 그 네 번째, 그 다섯 번째, 그 여섯 번째, 그 일곱 번째, 그 여덟 번째, 그 아홉 번째, 그 열 번째, 그 열한 번째, 그 열두 번째 미션 수행자로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.